1.PG 상혁이가 키는 바이올린 준식이가 가져온 거라던데 왜 가져온 거에요? 바이올린 잘 치시나요? 저 바이올린 2년정도 배웠는데 그때는 약간 막 연주회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 그 문화예수레간 이런데에서 축제같은거 할때 연주회같은거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약간 운지법같은거만 기억나고 심심할때 치려고 갖고왔는데 바이올린이 망가졌어요 소리가 좀 잘 안나 뭐라야되지 그 바이올린이 이제 1현 2현 3현 4현 줄이 4개 있는데 줄 한두개가 탄력을 잃어가지고 켤수가 없어요 바이올린을 다가가 조카 소프트 바이올린이 문제야 사기가 이상한데 바이올린이 안을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